안녕하세요 모두의 하모니카입니다. 오늘 두 번째 영상 같이 하모니카 연습하는 영상은요. 외국 동요 곡으로 연습을 해 볼 겁니다. Good Night Ladies 라는 곡으로 연습을 할 건데요. 멜로디가 간단하고 외우기 쉬운 곡인데요.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금방 쉽게 익숙해지는 멜로디입니다. 오늘 연습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케일 연습하실 수 있고요. 하나하나의 호흡, 마시는 호흡을 하면서 부는 호흡을 하면서 여폴로 슬라이딩 이동하는 연습이 가능한 곡이에요. 그러면 이제 옆에 탭이 떠 있죠. 연습곡은 오늘 Good Night Ladies 라는 곡으로 할 거고요. 제가 먼저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Good Night Ladies 라고 찾아보시면 어린이 동요로 이 곡이 있을 겁니다. 자 그럼 먼저 불러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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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나잇 레이디스, 굿나잇 레이디스 이렇게 가는데요. 처음에 굿나잇 레이디스, 5,4,3,4를 한 번의 호흡으로 하시면서 슬라이딩으로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에서는 5,4 슬라이드 하면서 호흡이 바뀌게 되겠죠. 그럼 당연히 호흡 바뀌는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서 이 곡을 반복하시면 하나의 호흡에서 슬라이딩 연습을 하시는 거죠. 크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1번, 2번, 앞으로 3번, 4번 쭉 올릴 텐데 따라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가요라든지 팝송을 보실 때 많은 스킬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. 그럼 다시 한 번 불면서 오늘 두 번째 굿나잇 레이디스 한 번 호흡에 옆 홀로 슬라이딩 이동하기입니다. 두 번 연속 부를게요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Por, 둘, 셋, 셋, 넌, 셋! 하나, 셋, 넌, 셋, 넌. 본 영상은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으니깐요.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. 즐거운 하모니카 생활 되시고 다음 세 번째 또 같이 하모니카 연습하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